ㅎㅎ 우와! 맛있는 거 많다고 맛있는 거 이거 봐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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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랍뿍 너무 귀엽잖아 이게 뭐야 우와 여기 이런 것도 다 팔고요 이거 초콜릿 아니냐 슈가쿠키 오빠 나 이거 갖고 싶다 뿌 책갈피 하는 것도 했 뿌 뿌 내 친구들 여기 신화가 좀 이끌어요 여기는 샀네요 뿌피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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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귀여운 거 엄청 많고요 진짜 예쁘고요 카페 너무 예쁘다 뿌 안녕 포차코 햇 우와 우와 이거 봐 나왔다 햇 이거 봐봐 오 귀여워 룰키 그거 뿌 그 다음에 이거는 콩폼 프린이다 햇 그 다음에 귀엽지 오 콩폼 프린 뿌 이거는 마이베리 오 나 너무 신난다 햇 뭐냐 뿌워 우와 우와 진짜 스프다 스프 음 오버그레이드 먹어보며 페네프 어 모자 내가 벗겨줬다 햇 음 음 음 음 내가 이거 뒤로 먹어볼게 이거 아이스크림이거든 음 음 약간 펑튀기 같은 거 같고 펑튀기 음 그리고 이거는 샤베트 아이스크림이야 맛있어 햇 샤베트 아이스크림이야 맛있어 햇 나의 멜로디를 먹어보자면 우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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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까 우왁 딸기맛이겠지 분명히 음 음 음 진짜다 진짜 이거랑 같이 먹어보면 무슨 귀는 무슨 맛이냐면 아까 펑펑프링 귀랑 똑같은 맛이다 햇 피트 잘라서 먹어볼게 음 음 아 너무 끔찍한데 요렇게 자를게 뿌 음 음 음 오 엄청 잘 잘린다 뿌 우왁 먹어볼게 하나 이렇게 안이 돼 하나 둘 셋 음 음 밥이 엄청 맛있다 FPS 응 해 이거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진 거 너무 귀여워서 못 자르겠잖아 너무 귀여워서 자르기가 힘들다 뿌 미안해 여기 자를게 귀랑 볼을 잘라서 여러분은.. 으에에엥 잔인하다해 하지만 한번 먹어볼게 이 친구랑 같이 이거랑 같이 해서 다음에 시럽을 살짝 뿌린 다음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면 엄청 촉촉하고 달콤해. 엄청 촉촉하고 달콤해. 다 먹었다. 안녕. 너 예쁜 옷 입었었구나?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진짜 귀여워. 아빠가 잠깐 자기 일 있다고 나랑 지금 기사 아저씨랑 둘이 있거든? 이거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된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골라보자. 알았지? 뭐 살까?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귀엽지? 이거랑 이거랑 세트다. 세트. 이거 너무 귀엽지? 내한테 잘 어울려? 이거 어떠냐? 못 입은 뭔데? 나 진짜 이거 빨간색 너무 예쁜 거 같아. 찍고 여기에 이런 느낌 있어서 귀엽고 우와 이거 너무 귀여워. 반짝거려. 잘 안 담기네 화면에. 30% 할인한다. 이거 하나 섞어? 지금 가방에 닿을 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있다. 뭐지? 이것도 할인 코너네 여기가. 우와 우와. 아이스크림 먹기 좋겠다. 이거 담요 아니야? 이거 뭐지? 피크닛 매트 같은데? 이제 2층에 올라가 보면 이거 담요 아니야? 뭐지? 너무 귀여운 거 진짜 너무 많아. 너무 귀여운 거 진짜 너무 많아. 포착. 이거봐. 이거 애기 옷 입혀주는 거다. 이거 옷 입혀주는 거다. 밥 먹이고 너무 귀여워. 이거는 빗거울이다. 이거는 담요 아니냐? 담요 인형이다. 여기 담요. 우와. 아빠한테 이것도 사달라고 하고 이거 포착구들. 나 이거 갖고 싶다 해. 포착구 인형 담요. 우와. 화장품 여기다 넣는 거거든? 물을 보석이 오고 ibo. 이거 좋아. 엄마가 집사하는 곳이 엄마한테 주해서 안주자. 너무 무서워. 엄마한테 주케치고 엄마한테 주케치고 jem암 hng 아님. 시기가 같이 가자. 오이주 갈래? 안 갈래. 오 귀여워 이런 거 사는 거 어때? 괜찮지? 진짜 귀여운 거 있다 이거 봐 이거 봐 반짝반짝 커다 보이냐? 뿌! 이거 봐봐봐 우와 포차코 너무 귀엽지? 어떡하지? 뭐 사지? 너무 다 사고 싶은데? 이거 사고 싶다 나 샀다 뿌! 가자! 뿌 뿌! 내가 상으로 보여줄게 뭐 사냐면 두둥! 우와! 너무 귀엽지 붙였고 이거 앞치마 사고 싶어서 샀고 그다음에 이거는 짜잔! 우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바로 딱 나한테 너무 잘 어울려서 샀고 그다음에 짜잔! 짜잔! 머리빈 이거를 한번 해보자면 우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샀고 뿌 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이거 뜯어보면 엄청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거든? 이런 핀인데 이렇게 하려고 샀지요 뿌! 나 이 와침만 진짜 해보고 싶거든? 근데 다음에 한번 해볼게 헷! 좋아! 오늘도 신나게 산니오 카페 가고 산니오에서 물건 사기 대성공! 뿌!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지적이는 새처럼 지적이는 새처럼 지적이는 새처럼